대주주 양도세가 강화가 되죠. 내년부터 3억으로 강화가 되는데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정말로 이상한 법이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6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주식시장을 그냥 다 박살내 버리겠다는 거죠.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만한 돈들 다 막아버리고 부동산으로 다 다시 돌아가게끔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이냐.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따 좀 보실 거고. 여당과 야당에서도 주식시장을 살리려는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여당 쪽에서도 야당 쪽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정부가 세금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죠. 세금이 아무리 눈이 멀어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건 누구 탓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니죠. 지금 현재 이런 권한을 가진 쪽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권한을 가진 쪽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싶은 것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3억에 지금 같은 시기에 3억이면 대주주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튀어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완전히 들고 대한민국이 들고 일어나야 될 만한 그런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조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돈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떠받들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개인 투자자 중에 또 돈이 많은 이런 투자자들이 많이 받쳐오죠. 이런 쪽으로 계속 전개를 해나가게 되면 이 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돈 싸들고 부동산으로 가라 이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은 잡겠다 이러고 있는데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무조건 부동산에 돈 뜯어내고 주식에서도 돈 많이 뜯으면 돼. 돈만 많이 걷으면 최고야. 지금 그런 움직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돈을 국민들에게 뜯어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정말로 대규모의 집회가 나올 수준의 이런 움직임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 우리나라 주식 그냥 다 박살내고 지금 완전히 주가 조작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겠다. 우리나라 주식에 절대 투자하지 마라.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면 전부 다 박살난다.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대주주의권 3호 완화 때 폭락장. 당연히 폭락장이죠. 기재부 강행에 반발하고. 이 기재부가 문제입니다. 이 기재부가 도대체 어디에 이런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정말로 안 되는 상황입니다. 대주주 피하려고 대량 투자. 작년도 경험했죠. 최근에 계속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이 대주주의 이런 여건을 피하기 위해서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미리 팔아버리죠. 미리 다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버리고 나 대주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주가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투자자 의욕을 꺾고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이 이렇게 되면 경제가 정말로 악영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주주 요건 이 부분도 외국인하고 기관은 해당성이 없죠. 외국인 기관도 전부 다 이거 적용을 해야죠.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만 개고 돼지고 가재고 붕어고 머리 없는 짐승이나 마찬가지니까 저놈들한테 돈을 뽑아 먹어야지.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쟤들이 우리한테 상납하는 게 얼마인데 쟤들한테는 쟤들이 자꾸 하지 마라니까 쟤들한테는 이런 거 먹이면 안 되지. 당연하지. 그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아니겠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받을 거면 외국인하고 기관에게도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다 받아내는 쪽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3억이면 이거 지금 한 100억으로 올려도 될까 말까 합니다. 지금 한 25억 정도였죠. 20억으로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됩니다. 이거 10억 가지고도 안 되죠. 이거 10억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거래세 다 받아쳐먹으면서 지금 이 양도세까지 또 받아쳐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안 되는 거죠.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 이중과세이고 지금 조금 힘들어. 거래세 좀 내리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은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반드시 여기에 참여를 해서 지금 국민청원에 올라가 있죠. 반드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3억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년부터 3월이었는데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 내는 대주주 여건을 3억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이 동학개미 대학살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대학살시켜버리겠답니다. 다 같이 못살자죠. 다 같이 못살야 된다. 우리 잘 살면 안 돼. 이런 정책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세수만 많이 거두면 되는 거고 많이 거둬가지고 지금 돈 막 뿌려대고 그렇게 해서 지금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이제 좀 못사는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나한테 표 많이 달라고 해야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도 이거는 아닌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지금 보면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세수 감수하더라도 소액투자 의욕을 대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기대를 걸고 청와대 청원도를 버리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요지부동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이 법안을 통해서 저지하겠다고 하죠. 여기 이런 상황을 보면 야당을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죠. 주식 투자자라면 여기에서는 무조건 야당 100% 지지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런 상황에서 지금 3억으로 진행을 하는데 정부 쪽에서 진행하는 거죠. 여당 쪽에서도 그런데 여당 쪽에서도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쪽에서 이거 뭐 요지부동 밀어붙이죠. 돈 일단 많이 걷어. 이겁니다. 걷을 때가 있고 안 걷을 때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죠. 금융위에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유예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여당 쪽에서도 확실하게 목소리 좀 내줘야 됩니다. 야당에서는 내달에 세정, 세법 개정안 발휘하죠. 이 주식 투자자들은 오로지 주식만 본다 그러면 공매도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분이 있죠. 여당 쪽에서. 그러면 그분은 무조건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야당을 100% 밀어줘야 되죠. 이걸 100%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건 정말로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돈 많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하지 말고 부동산 투자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 그럼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은행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들을 은행에 넣어봤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금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 더러워서 못하겠다. 차라리 그럴 거면 해외로 가겠답니다. 해외로.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그 돈들은 부동산으로 다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 투자할 이유가 없죠. 돈 많은 사람들이 굳이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내가 미쳤어? 이렇게 3억 정도면 대주주 요건으로 해서 세금 다 물린다는데 내가 이거 할 바야 차라리 세금 내고 집을 사겠다. 집 여섯 제곱째 사면 되죠. 이렇게 되겠죠. 돈들이 이제 딴 데로 이동을 하게끔 강력하게 조치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행이 된다 그러면 아마도 지지도가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상당히 바뀔 겁니다. 이게 아마도 야당 쪽으로 엄청나게 민심이 돌아설 겁니다. 반드시 돌아설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3억 대주주 기준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돼요. 6만 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이 대주주 양도세는 폐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지금 그리고 이거 먹이려면 외국인 기관도 다 먹여야 되죠. 그거 다 먹여버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다 그냥 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못 살던 옛날 시대로 돌아가자. 이거밖에 안 되죠. 이거는 정말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대주주 여권 하향 조정을 철회하라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정말로 길을 담아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주식에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계속 줄어들고 있죠. 대주 여권이 15억에서 10억으로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투자했죠. 매도했죠.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피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년에 되면 3억이라 그러면 전부 나오는 금액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러면 연말 앞두고 계속해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거냐. 외인하고 기관을 위한 거겠죠. 그리고 공매도를 위한 법안입니다. 그러면 개인들 물량이 계속 쏟아지면 밑에서 계속 쏟아지도록 외인 기관은 계속 그냥 수직하라 하게 놔두면 되죠. 그러다가 이제 좀 낮은 시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사모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들이 이걸 피하기 위해서 팔게 되면 그때 이제 공매 갚아버리면 되고 이런 거죠. 자 지금 이 개미들의 곡소리에 국민의힘은 대주주의 여권 완화를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10월 말에 파리에서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 자 지금 이 여당 야당의 이런 법안을 100% 밀어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그런데 이거를 자꾸 저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바꿔버려야 되죠. 이런 지금 내각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전부 다 박살을 내겠다고 정부가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되겠죠. 민심이 많이 돌아설 겁니다. 이거 계속 진행하면 기획재정부 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류성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주주의 여권 3억으로 대폭 낮아지는 것은 12월 주식시장은 물론이고 경제 전반의 위치는 충격이 아주 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지금 이런 부분까지 이제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절대로는 이거는 무조건 막아야 되죠. 그리고 이거는 중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최소 감소 감소하더라도 소위 투자자 의혹을 사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더 힘을 실어야 되는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국민 차원 올라간 부분에 계속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2017년도 개정한 소득세법 시행을 통해서 상장사 대주주 기준 25억에서 2018년 10억, 2020년 10억, 2021년도에 3억으로 나왔죠. 이 매년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25억도 지금 대주주 요건 좀 작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인데 지금 3억이라는 거는 이거는 대주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돈 다 뜯어내겠다는 거죠. 돈을 세금으로 다 그냥 개인들 다 박살되버리겠다. 주식이 그냥 다 박살되버리고 공매도들 돈 많이 벌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는 돈 벌어도 좋고 정부는 이러거나 말거나 개인들이 아우성을 치거나 외거나 세금 많으니까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입법 예고를 마치 양도세제 개편에 따른 증권거래소 폐지 관련 내용도 함께 검토 중이죠. 자, 금융위원회도 대주주 요건 완화 유예 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위도 지금 기재부에 제출을 했죠. 대주주 완화 요건. 여당 내에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추측이 된 개인 투자자들의 염원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이거는 주식시장을 죽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되고 지금 국민의힘에 완전히 힘을 실어야 되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의힘 쪽으로 100%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계속 목소리에 내야 되죠. 그리고 국민청원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돼야 되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유예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10억 해도 지금 주가가 출렁이는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이걸 3억으로 바꿔버리면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는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다 필요 없고 나라에서 세금만 많이 걷으면 되고 못 살아도 상관없다. 나라 경제 발전 안 하면 어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돼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계속 힘을 실어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장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장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